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곧 신나리의 생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다형님 먼저 오시다니 아직 감사하신 분이네요 감사합니다 저의 수어 전사 수어 전사 판다님 어서오세요 랭크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거 같이 할렸때면 하지 못하겠구만 내가 엑스퍼트를 하지 못하는건가? 어 이씨앤니 고아 안녕하세요 헤헤헤헤 오늘은 포유나방송 우리 이씨앤니 포유나방송 많이 기다리셨어 이걸로 이제 일주일치 일주일치 저기 경기 뽑아서 올릴겁니다 하루하나씩 저번에 갔던게 다 가라져가지고 못올려가지고 된장 고아고아고 안녕하세요 이바님 자 오늘 많이 덥죠 일단은 몸풀이로 이거 이기면 16층이에요 아 진짜요 이겨야겠네 이기면 가죠 그러면 가볍게 이기면 가죠 뭐 가볍게 16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따가 사람 많아지면은 또 레전드 할거에요 아하하 보자 라인업을 봅시다 포켓몬 라이너로 봅시다 피카츄가 위로 가는게 낫지 라프라스구나 라프라스는 내가 위로하는게 낫지 해피타스맨니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슬리의 방송 의심을 좀 환영합니다 실책 한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구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이 되보자구요 방송을 킨건 저지만 즐겁게 방송을 만들어 주신건 여러분들입니다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겨보죠 ... 아 얘가 위로가죠 아래로 가도 되잖아 얘 자 우리 이씨앤니 16층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팁발도 중요하지만 제 포인트 개수가 제 포유나 랭크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het stripped seu 퀘 Rams 이제 포인트는 더 올라갈거니깐 랭크가 더 올라간다듯이 플레이키로 알고 있겠습니다 대기하면은 EVG 카지를 갖고 놨는데 포유나 대기하면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아아 역시 크롤이 약간 있습니다 얘가 두개 다 먹어야 돼 다 먹어 다 먹어 내가 먹니? 야야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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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먹어 그래 가 고! 레츠고! 레츠고 컴온! 레츠고 컴온! 레츠고 컴온! 어디에! 어디에! 야 못 먹을 뻔 했잖아 됐어 됐어 아주 좋았어 소금만 보미지 않으면 돼 아 내가 일부러 잡힌 내가 일부러 맞아주고 있던데 야 위험해 아으! 내 못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넣어줘야 돼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자시아리 잡아주고 그렇지!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아! 젠장 진화 때문에 진화 때문에 됐다 다행이다 와 진화 때문에 못할뻔했네 이게 바로 컨트롤이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제 빠져주고 아래쪽을 포기했나? 왜 이브이가 여기 있지? 너 먹어 네가 네가 먹어야 돼 그렇지! 너 하나 먹자 야 너 하나 먹어라 아이아몹니? 그렇지! 그렇게 카정으로 바꿔먹고 나도 이거 20개 먹어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때려서 빠지고 컨트롤로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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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잡았고 아 위험해 위험해! 아 젠장 아 젠장 아래쪽 아래쪽까지 좀 방어 좀 해야겠다 제 자시안이 충분히 지금 이득을 보고 있으니까 어니북이는 내가 잡을 게 있거든? 아래쪽을 이제 더이제를 통해 보면 안 돼 이리와 어니북이 잡자 어니북이 잡자 어니북이 잡다 됐고 안녕하세요 강아지님 오늘도 고스네 방식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쪽을 미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 안녕 어니북이 안녕 어니북이 됐어 레벨 8까지 올렸고 일단은 내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머리가 위에 위쪽은 자시안이 있으니까 충분해 괜찮아 여기가 최대한 오는 포인트가 많고 아주 좋죠 이대로 함께 가주시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욕심부리지 않고 원희부기가 저렇게 쓰고 있을거야 너는 안돼 임마 원희부기가 어디서 자 플레이아드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내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해 고스내입니다 유튜브에 구독하버시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뚫자 먹자 이제 먹자 채연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내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해 고스내입니다 유튜브에 구독하버시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오늘 팔로우 야 원희부기 원희부기 니가 왔어? 그렇지 그렇게 가는거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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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그렇지 잡았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겠지만 오케이 오케이 먹어 그래 내가 두개 먹어 줄게 뒤로 바로 가주면서 내전 오늘 이제 사람 많으면 해야죠 자 여기 이득 많이 봤어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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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잡았고 잡았습니다 이거지 이거지 지금 냉전이에요 예 냉전이에요 냉전 자 16층 올려드리기 성공 아직 방심하면 안되지만 지금 너무 무리하실 필요 없는데 응 무리하실 필요 없어 일로와 일로와 그렇지 일로 뭐란말이야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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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쇼 우리 좀 때리겠지 안녕 됐쇼 좋았쇼 아주 좋았쇼 아주 좋았쇼 포유나만큼은 받을 수 없다 이제 밑으로 가지고 이득을 다 받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뚫려도 관계없습니다 네 크게 끊겨도 관계없기 때문에 너무 욕심부이지 않는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아주 좋아요 분위기 포유나만 어이 만 빼시겠죠 포유나 도로 바꿔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네 다른 게임도 흫 여기 구구덩을 치게 할 말 없다 와아 이거를 가자 오오 쐈어 하지만 너는 죽은 모습이야 커팅이 아니야 너는 괜히 쓴거야 알겠어? 쐈어 죽을 뻔일게 임마 어? 여기 텔레포트 하는게 보여 아니구나 텔레포트 하는구나 그렇지! 자 참전하고 싶습니다 오케오케 단판을 같이 하시죠 알겠습니다 냉전으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냉전이 될라나? 됐고 잡았고 자 욕심부리 필요없겨 욕심부리 필요없겨 아어에 그렇지 어디서 야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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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빠져야되 무조건 빠져야되 무조건 빠져야되 무조건 빠져야되 우아우 우우 내 생각해보니 아 11점 오르면 되잖아 11점 올리면 되잖아 괜찮아요 우리팀이 약간 위기긴 한데 저만큼 따라잡혔다는 것 자체가 위기긴 해 가야되나? 그치 거기 넣고 이제 이걸 뺏기면 안되거든 그니까 이거를 가주는거야 가주는거야 어 잠깐 아 오 좋아 좋아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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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잘 빼줬어 그렇지 그거야 그거라고 됐고 됐죠 자 궁극 궁극 채워줬고 좋아요 예 이거지 아 상황판단이 빠르네 못 이긴다는걸 파악했어 상대방이 이거지 아 너무 잘한다 우리팀 너무 잘했어 아 너무 만족했어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금요일 생일 금요일 생일이 되세요 야 잘했어요 아주 좋아요 이것도 이것도 강아지님 저기 생일 기념으로 금요일날 부구덕 해야되는건 아닌지 모르겠네 또 내 또 내 어 내 내 표중한 시청자분 한분이 캔인이라는데 찐마판 마판? 왜? 이번에는 포인트 끼신 분 아마 랭크가 안맞아서 못할걸? 자 들어올게요 아 천유 아 진짜요? 여우 다음판에 천유 백만판 아주 좋아요 어때요 고시나니랑 같이하면은 랭크 금방 오르다고요 쇼랭보다 고시나니와 함께 3인 랭은 약간 좀 빡게 2인 랭이 딱 좋습니다 3인 랭 하니까 좀 빡게긴 했죠 3인 랭 하니까 좀 빡게긴 했죠 네 이게 팀빨이긴 한데 아마 이게 제 엘리트라서 그러실거에요 그래서 아마 강아지님은 같이 하실걸요 그래서 다음판에 같이 하시구요 어 강아지님은 같이 안하시나보다 어 강아지님은 같이 안하시나보다 릴리니 구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오신김에 팔로우 한 번씩 아니 팔로우 이래 저기 수석 한 번씩 해주시구요 이렇게 핫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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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고시나니 방송입니다 특히 내전 내전 방송이 아주 그냥 인기가 많습니다 내전하려고 이런 배기화면까지 했다고 그리고 이렇게 스코어 가리는 것까지 했다고 딱 시간만 가리게 내가 얼마나 이걸 했는데 얼마나 준비를 했는데 뭐 별로 예 시간이 안보여가지고 약간 문제였다가 시간이 보이니까 뭐야 깜짝이야 이브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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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이를 특히 좋아합니다 제가 림피아를 제일 좋아하죠 그 띄어쓰기 띄어쓰기 안하시면 돼요 띄어쓰기 거문콩님 실력은 아 마스터거든요 이미 실력은 마스터인데 일단 엘리트컵 엘리트컵에 가고 계신 분 로둥이즈 릴리 님 자주 와줘요 유튜브 구독도 유튜브 구독도 구독 한번씩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곧 신나리에게 그리미 됩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맘에 스타 누구지 누구지 누가 마이크를 켰다 자 모어루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지속 안했는데요 아주 감사하죠 그럼 아주 감사하죠 모어루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무슨 손인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가볍게 이겨보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 그래요? 제가 그 좀 앞에 좀 간지나게 좀 하려고 아 처음험 잘 오셨어요 네 고수나리에요 네 고수나리에 포유나는 내전이 꽂이죠 초보분들 고수분들 다 반영합니다 목소리가 잘 박혀서 좋다 아주 감사합니다 잠깐만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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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이거 아니 어떻게 하라는거야 나보고 아 진짜 저 저 저 불편한 위도로 만든 저 어떻게 된거야 아 카정 가시는구나 카정이 돼요? 내가 먹고 빠져주고 좋아 이득바껴 이득바주고 근데 카정이 된거 같은데? 뭐지? 성공한건지 실패한건지 레벨업 한건지 알아 좋았어 죽었어 이제 가자 괜찮아 괜찮아 내가 레벨업했어 일로와봐 와 와 와 와 뭐라고 뭐라고 됐어 먹고 위 위 위 고수파죠 자 먹으러 갑시다 먹으러 가자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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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어 빠져주면 돼요 겁만 주면 됐죠 응 성공한거야 응 얘네 레벨업 최대한 못해주게 못하게 해주면 돼 좋았어 하쌰 가운데 가란 말이야 너 지금 여기 있으면 안된다고 여기 있어도 되는구나 네 아주 좋았어 안녕 내가 레벨 6까지만 되면 딱 되는데 아으으으!! 아깝다 좋았어 됐어 이제 끝났어 그렇지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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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밑쪽 바로 이득가러 가볼까? 이득보러 갈까? 라고 하기에는 내가 지켜야겠다 뮤츠가 너무 앞좋아가는데 에.. 아 안되리시 제가 미... 제가 원.. 원.. 원픽입니다 얘 천사이니! 어! 천사이니! 되게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요. 뭐하고 지냈어요? 난 여기 지켜주면 돼. 뮤츠 혼자 있어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내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탐스럽군요. 그쵸? 탐스럽죠? 뮤트브문에 이렇게 지냈죠? 진짜요? 아주 한의적인 분이시구만! 아래쪽 이득 보자. 뮤츠 우리 둘이 이득볼기 있겨. 우리 둘이 이득볼기 있겨. 괜찮아. 우리 이득볼기 있겨. 가지마!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것만 이득보면 돼, 우리! 화장실 갔다... 아, 화장실 다녀오셨구나! 그래, 차라리 그래라. 좋았어. 그렇게 이득 봐주면 됩니다, 우리. 좋았어. 나쁘지 않아. 집합핑 찍으시죠, 편하게. 아뇨, 굳이 안 찍어도 돼요. 저 날인인 온라인인 거 보면 바로 초대... 아, 알았죠. 초대를 받았는데 안 되더라고. 랭커가 충족하지 못했거나 뭐 어쩌저고 뜨길래. 아, 나가셨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자,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뮤츠 끌어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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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끌어들여! 일로 와! 끌어들여! 어디 가는 거야. 아, 아깝다. 일단 우리 레벨업적 이득 보자. 깜짝이야. 저기 먹는 줄 아네. 우와, 저기 들어갔어? 들어갔은 얘기가 다르지. 뮤츠 살려. 뮤츠 살려. 뮤츠 살려. 뮤츠 살려. 뮤츠 살려! 어! 됐다. 잘 됐다. 뮤츠 살렸으면 됐어. 궁 자신과. 와, 뮤츠 살리기 진짜 힘드네. 너무 앞서가잖아. 그냥 그렇게 앞서가지 않아도 되는데. 원닛니코아, 안녕하세요. 무리할 필요 없어. 우리는 이제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레벨업하면서 충분히 방어 차지 맞추면 된다고. 잘하죠? 그쵸? 잘한다니까. 압도적 승리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야, 너무 앞서가지마. 그냥? 가자, 그냥 가자.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와봐, 와봐. 와봐. 레벨 10까지 딱. 우와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렇지. 잘한다. 너 무리할 필요 없어. 무리할 필요 없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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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이거 해줄게. 걱정마. 나한테 맡겨. 분명히. 때리고 있을거야. 그래. 지금이야! 아우! 케이! 워! 이거지! 이거야! 이거지! 아우! 역시! 막타! 역시 막타! 막타지! 아우! 역시 막타야. 역시! 님 피하면은 막타지! 아니 이걸 뺏겼어? 잠깐만. 내가 있을까 했나? 이러면 따라잡히는데? 어, 잠깐만. 저 여자 좀 위험한데? 잠깐만 잠깐만. 이거 올라가야돼x3 올라가야돼x3 제발 조금만 시간 끊어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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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지금이야! 다잡아! 됐어. 이정도면 이득받다. 전투적으로 이득받다. 너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임마. 그쵸! 잡았고! 그쵸 잘하죠! 김민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곱씨날이에요. 팔로우하시고. 7시날이에요. 그림댑니다. 유튜브라고 부탁해요. 유튜브를 구독하면 하시는 감사드리겠습니다. 무리할 필요없어 얘들아! 무리할 필요없다고! 우리 무리만 안하면 이겨! 레벨업해 왔어. 오! 오! 2팀 9개점으로 왔다. 오! 좋아요. 무리하지마! 무리하지마! 골 욕심부이다가 우리 골 먹힐 수 있어요. 조심해야돼. 유나이트 채워질라나? 오! 뭐야! 먹는다고? 유나이트 안 채워지겠다. 아! 젠작! 아! 검콩이 너무 무리하시는데? 10개 잡히면 큰일났는데? 됐다. 유나이트 채워졌고.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됐어.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잡아가자. 한 마리씩 잡아가자. 한 마리씩 잡아가자! 지금이야! 그리고 쏴서 없게 버려! 뭐야 뭐야 뭐야. 검콩이 화이팅! 검콩이 화이팅! 제발! 검콩이 화이팅! 제발! 잡았어! 와! 됐다! 잡어? 때려? 우리 안 때려도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아, 지금. 안쟁이겠다. 내가 잡히면 안 되는데? 가자! 먹었니? 먹혔구나 아든 제잠작. 하지만 얘만 잡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넣어주세요. 됐었었었었었었었었었. 이거 마그면 돼. 이제 깨 쇼 깨 쇼. 너. 무조건 넣어요. 무조건 넣어요. 아니요.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괜찮아. 이길 수 있어. 괜찮아. 우리 방호만 하면 돼. 원래 우리 이기고 있었거든. 얘네 우메 먹으러 올거란 말이지 일로와 레벨 15야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올 것인가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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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이겼어요 루카 20만포인트에요? 아 진짜요? 이게 바로 랭커였던 제 실력이었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검은콩님 한판 쳐주시고 림피아 포인트 어떻게 되시나요? 보긴 봐야 되는데 오케이 드디어 엑스퍼트 클래식으로 왔습니다 실력은 이미 엑스퍼트가 아니에요 저는 랭커 예 한때 랭커였어요 그러다가 스위치 건강상 이유로 제가 포유나 한창 안하다가 얼마전에 복귀했거든요 당연히 같이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냉전이라서 그 맞는 분들만 같이 하면 돼요 지금 마스터가 한 분 되셨으니까 마스터이신 분만 들어오셔야 돼요 화이트베이 니코 안녕하세요 너무 강하더라 그렇죠 마스터에요 아 그래요 일단은 이제 루카 원피축님 이렇게 3명에서 3핀 가고 다음판에서 3핀 가고 하 다음에 이제 좀 많아시잖아요 그럼 제가 내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션은 고스나리가 맞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그 랭저는 랭저는 아무래도 이제 마스터가 들어오면은 엘리트가 못 들어가고 엘리트로가 들어오면 마스터가 못 들어가요 제가 아직 그 엑스퍼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걸러 걸러왔더라구 그래서 검은콩님이 아까 엘리트였거든요 그래서 엘리트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마스터가 못 들어오셨던 거예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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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정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하는 포유나 방송 루카 루카면은 얘기가 달라지지 잠깐만 어떻게 해야 돼 어 잠깐만 야도란이잖아 내가 아래로 내려가야 되잖아 어 잠깐만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어? 잠깐만 이러면 안되는데? 그치 이렇게 가야 돼 어 안되는데? 내가 위로 가고 아니 지금 루카... 님이 위로 가셔야 될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득을 봐주려면 위로 이득을 봐주고 제가 아래에서 최대한 방어전을 펼치면 되거든 상대의 포켓몬이 뭔진 모르겠지만 그 위에서는 어쨌든 이득 봐주고 아래쪽에서 제가 레벨업만 빨리 하면 되겠다 어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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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장 그치 아주 좋아요 어 아주 좋아요 자... 아하 구신라인 실력도 보여줘야겠군요 여러분 고! 야도란이 알면은 나를... 나를 줄 것이고 모르면은 니가 먹을 것이고 아니까 니가... 니가 날 주는거야 그렇지 맞아 정확한거야 그렇지! 야 야도란 할 줄 아는구만 할 줄 아는 열접이 왔구만 그렇지 정확하게 할 줄 아는 열접이 왔어 야도란 할 줄 아는 열접이 왔어 아 진짜... 누가 먹었냐 무시해 무시해 왜 괜찮아 무시해 무시해 됐어 먹었구여엄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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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우리는 이득만 보면 돼 그렇지 이득만 보면 됩니다 이거 야도란이 먹어야 되는데 뭐 좀... oby윽 ㅎㅎ 네 너무 무리할 필요 없거든요 그렇지 ㅇㅇㅇ vary ㅇㅇ ㅇㅇㅇ ㅇㅇ ㅇㅇㅇ 그렇지! 좋았쇼! 아주 좋았쇼! 아주 좋습니다 아이고 뭐야 이거 자꾸 컨트롤러 하나 켜야겠다 이거 난 분명히 위로 체크를 했는데 왜 아래로 찍지? 됐어 이거 레벨 6 마저 주고 그 다음에 얘네는 레벨업을 줄 필요가 없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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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젠장 내꺼였는데 이렇게 먹었고 가운데 먹어주고 아뇨 폰유나는 약간 터치가 굉장히 약해요 이런거는 컨트롤러 해줘야 매물이 잘 안다고 어? 잡아달라는거 같은데? 일로와 난 방어점 펼쳐주면 돼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 그렇지!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됐어 잡았구 됐고 됐어요 됐어요 가져왔구요 그렇죠! 아주 이거에요 아 진짜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야 위아래 지금 다 이득 보고 있어요 우리 방심만 안하면 내 욕심만 부리고 내려올라나? 야도란이랑 같이 지켜야겠다 야도란이랑 같이 지켜야겠다 야도란이 잡으면 내가 딜을 넣어줘야되니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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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좋았어 올라가자아 아니 안올라가도 됐다 내가 지킬게 아아 콜같은 아아 그렇구나 자 이게 바로 이제 은폐입니다 분명히 여기 먹으러 온다고 가봐 먹으러 옵니다 이런식으로 잡아주면돼 그렇지 넌 먹어줘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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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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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내가 이득이야 임마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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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가 가 그래 난 방어만 해주면 되거든 위에서 이득만 보면 되거든 아래에서 내가 널 굳이 잡을 필요가 없거든 난 이득만 봐주면 되거든 그렇군요 안녕 내가 스피드를 내면 어떻게 될까 자 막으러 가야지 막으러 가야지 막으러 가야지 막으러 가야지 막으러 가야지 막으러 안가니? 3명 안녕 너 거기 있는거 다 알아 내가 가겠니? 아 루카도 모바일이 더 좋아요 아 그래요? 루카 있어요 루카 있어요 루카 잡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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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잡아주고 아 못 잡았어요 아 못 잡았어요 아 아쉽지만 못 잡지 못했어요 나도 한번 쏘아주고 내가 빠져주면서 얘 잡아주면서 나는 죽어주면서 이득 봐주면서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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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빠지나요 아 아깝다 자 이래 갑니다 빨리 가자 아 그래요?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밥인가요 이게 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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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이었습니다 좋았어요 밥 아저씨 감사합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에너지 채워주고 있어요 바로 위쪽으로 가주면서 자 좋아요 자 에너지도 채워줬고 빠르게 빠르게 12까지 레벨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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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이 스크리머는 방송중이 아닐때도 포유나를 하고있기 때문에 혹시 포유나의 골피나리가 보인다 바로 갇혀야겠습니다 2인 냉전 자신있습니다 3인 냉전 효과 자신이 없죠 진짜 문빨이기 때문에 자 밀자 아 뭐야 아 또 또 또 또 밀어 줘 줘 줘 줘 거기 주워 가자 쪼장하니까 거기 죽자 맞아요 퀴즈 고질병 올라오진 않겠지 올라오지마 됐어 됐어요 미였어요 이제 가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오ㅗㅆㅗ pumping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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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아줘 워우 다 잡아줘 다 잡아줘 다 잡아줘 워우 워이고 우아우 아주 좋습니다 됐어요 빠져주시고 이드 빠져실면 빠져 주시고 어? 아주 좋습니다 흐흐흐흐 좋아요 야 이건 뭐 게임이 이미 기울었죠 아 아 진짜요? 흐흐흐흐흐흐흐흐 솔직히 샷건은 어쩔 수 없다 밑에 전투가 어떻게 되지? 전투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잡았고 분명히 위쪽에 놓일거야 일단은 방어져만 펼치면 되는거니까 아래쪽 아래쪽 둘 위쪽 분명 온다 위쪽 분명 와 많이 먹으러 올거야 와봐 빨리 와봐 유나이트도 입으로 안썼어요 와봐 빨리 뭐라고 안오니? 아이고 오네 오네 아이고 귀여워 아우 귀여워 아우 귀여워 야아 간파했죠? 야 귀여워 귀여워 우린 때릴 필요가 없어 가자 자 잡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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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이제 끝났어 이제 쟤만 잡으면 되는데 쟤만 잡힐거야 그러세 이거지 이겁니다 네 이거에요 이제 예를 들어 항복합니다 이제 쩔잇팀 항복 5초 뒤에 항복 간단하죠? 네 아주 간단해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슬라이드 슬라이드패드 너무 연약해서 맞아요 아 너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예 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 이번엔 다 잘했어 솔직히 야도란이 좀 잘하긴 했어 야도란도 잘했고 즈 노찌마루 쟤도 잘했고 다들 우리팀이 걸을게 없었어 아 좋죠 걸을게 없었습니다 우리팀에 야 나 마스터 가겠는데 이러다가 실책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처음 오신 분 중에 같이 하실 분 처음 오신 분 중에 저 네 혹시 하하하하하하 그럴리가요 포인트 끼셨죠 푸른하늘 달변님 포인트 끼셨죠 대찌님 고아 안녕하세요 출채 장인님 고아 안녕하세요 저 좀있으면은 마스터에요 여러분 포인트 끼셨구요 좋아요 오케이 들어와요 2학년은 고시자리 마스터 찍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우야 확인했어요 확인했어요 고시가 마스터 원래 진작에 마스터 랭커까지 갔던 사람이라고요 초창기에 그러다가 스위치 한번 망가지고 안하다가 이번에 스위치의 망가짐을 느끼고 한동안 안하였다가 복귀한지 얼마 안됐다고 이게 다 스위치 때문이에요 이게 다 스위치 때문이에요 보스나이 타실들 세상이 멸망한 진정가 뭔소리 하시는거지 기분좋게 이기고 있는데 기분을 잡치게 하고 있어 우리 두찌님을 보스가 마스터라니 잠깐만 이거 지금 봐야돼 지금 어떻게 되는지 봐야됩니다 콘타이는 재밌습니까 괜찮아요 어차피 그 시참권이 같은 포인트이기 때문에 원래는 안되지만 네 맞아요 네 임피아로 마스터를 가시다니 자 볼게요 지금은 일단은 뮤츠가 다 가운데 가는건 맞고 아래쪽 이정도면 될거 같은데? 아니에요 설마 어어 좋아요 또 이제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목이 아니고 실력을 말이여 안녕하세요 곧슨영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해 곧슨영이 크리미엠입니다 유튜브 담고 싶은데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면 곧슨영이에게 아주 큰 의미입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로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관심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몇 판마다 쏴야되는게 맞아요 네 몇 판마다 쏴야되는게 맞아요 몇 판마다 쏴야되는게 맞아요 자 좋습니다 일단은 이겨 이겨보죠 이제 우리는 이기기 위해 태어났죠 이대로 그냥 마스터 갑니까 마스터 갑니까 마스터 갑니까 이거 먼저 루카 원피축리 은 레벨 5잖아 근데 레벨 5에 진화가 되면 내가 먼저 진화를 시켜야지 어허 일단 바로 넌나연 네 오늘은 내가 2득을 부른거야 일단 됐죠 나인텔 조심해야 돼 오오 이브이 죽을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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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됐어 좋아 이렇게 빠지면 돼 됐어 아아악 죽을뻔했다 야 손해볼 뻔했네 내가 죽을때는 엄청난 손해였는데 그렇지 그렇지 하나씩 먹어주셔 난 하나 먹을게요 제가 먹어도 될까요? 나 레벨업해야되는데 제가 먹을게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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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오 오 잠깐 뮤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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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아 뮤츠있었어 아 빠져줘야돼 아래쪽 이득 빠주면 되니까 아래쪽 이득 빠주고 괜찮아요 네 아이고 뭐야 써지 이거 왜 써지는거야 좋아요 이제 분명히 먹었겠지 그리고 나는 이거를 이거를 아이고 욕심부략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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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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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우 으어우 욕심부략사연 유ü ici 혼자 찍은것도 못해요 혼자 찍은것도 못해요 빠져줘 빠져줘 우리 위험해 아주 위험해 아주 위험해 좋았죠 아주 좋습니다 이제 내려가줘야되는데 아 레벨업이 너무 안됐어 아까 손해를 넣어봐가지고 안녕 안녕 아 젠장 저거 기술 아 네 혼자서 잘 막으십시오 아래쪽 가겠습니다 자 는 안되나 위에 저 아래쪽 이득 보고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가봐 아 젠장 이거 가는거 이거 우와 이걸 왜 먹었지 이야 이거 먹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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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 빠져요 좋아요 끝났어요 어 어 뭐야 뭐야 오우야 위험했잖아 이득 빠지고 빠져주고 야 위험했잖아 좋았어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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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으라고 죽는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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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밀추 이거 야 밀추 이거 우와 죽겠다 아 우와 이걸 먹히나요 야 아래쪽에 이득봤는데 위쪽에 이기고 못보네 이번이 약간 위험합니다 약간 위험해요 이거 우리 레벨업 충분히 해줘야돼 지금 레벨9 레벨10이 되야 도움이 되는데 자 잡아볼까 안 때리지? 아니 난 분명 아래를 땄는데 왜 위로가냐 잡았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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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 먹어주고 뚫어줬으면 좋겠지만 뚫어줬고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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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컴온 컴온 우린 나는 우린 에렉키랑 같이 짜온다고 에렉키랑 같이 짜온다고 어 나 저거 진짜 싫다 그치 이때 아래쪽에 딱 먹어주는 temps지까지 아주 좋습니다 와우 우린 아주 이득이야 우린东다아래쪽 먹으러오겠지 아니 난 히럭이 없는데 가자 아래쪽 위험하다 아래쪽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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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아 아 이게 늦다니 아 저 뮤츠 인용킹 차박고요 어 뭐야 아 차박혀요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의견을 달라고 으흫 우리가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어 자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오늘 무조건 우리가 먹어야 돼 아 못 먹는다 아 젠장 아 젠장 아 근데 안 끼기 잘했다 이렇게 하면 후회할 뻔했다 제발 와 잡았다 됐다 이거 들어가면 안되는데 안돼 먹고 싶지 일로와봐 일로와봐 먹고 싶지 야 이거 우리가 따라잡혔는데 막타 쳐줄게요 레벨차이는 비.. 레벨차이가 거의 없어요 아까 그 저희 전투 상황으로 그렇지 후크린 잘한다 잘했어 그리고 빠져줘 그렇지 그거야 그거야 아 젠장 프린 잡히면 안되는데 프린 잡히면 안되는데 8초 아 근데 때려 한 대만 때리고 빠져 우와 지금이야 허어어 잡았다 잡았다 됐어 우리는 견제만 해주면 되거든? 굳이 때릴 필요가 없어 어 굳이 때릴 필요가 없어 우리 지금 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 괜찮아 안 때리면 돼 안 때리면 돼 어허어 어허어 저런 불핀한 이도로 가고 있는거 지금 뭔가요? 불핀한 이도로 지금 가고 있는거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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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저거 좀 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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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겠다 이거 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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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났 안돼 그러면 안돼 지금 자 달변님, 달변님밖에 없어요 제발 제발 ِ 앥 야아아아 였아 막타 대단해요 이거 먹었어요 이 걸 먹었어요 야 이 걸 먹었어요 야 이걸 이기나요 평타 막타 야 상대는 우리의 벽을 못 느끼고 사망 바로 항복했습니다 여러분 지가 막힙니다 야 릴리님 막타 야 와 최후의 막타 진짜 지는 줄 아네 와 지는 줄 아네 전투 진짜 잘했거든 우리 이건 봐야돼 우리 전투 진짜 잘했거든 잘했는데 마지막에 저희가 제대로 잡아서 이긴거야 이거는 와 진짜 진짜 잘했어 이거하면 17층도가일거같애요 그쵸 골신아니랑 함께하면은 지는게 어우 쏘요 여러분 이제 막 막 이거 이제 저기 뭐냐 랭전은 막판 이제 막판 기분좋게 저 뭐냐 저기 마스터 가는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스탠더드로 해가지고 다섯명이서 돌리고 아 잠깐만 이게 아니지 자 이상천외하네 다 유튜브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구독 한번씩 꼭 눌러줘요 자 같이 하실 분 물좀 가져올게요 짠 어 왔어요 오케이 사월사님 사월사님 쓰셨죠 포인트 끼셔야 되는데 끼셨나요 오케이 오케이 이게 랭전 막판이 되겠죠 이제 여러분과 내전을 하고싶단 말이야 내전하기에 지금 인원이 몇명인지 모르겠네요 몇분이 제완전 시청중인지 대기장은 몇명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스탠더드로 가도되고 뭐 15불 충분한 아이그맨 일단 내전은 안될거같고 아직은 일단 내전은 안될거같고 아직은 일단 내전은 안될거같고 아직은 센터 누구한테 주려고 뮤추 뮤추얼 가져가야지 근데 능에서는 임정 스탠덩 인정 어 아니 어 이러면은 내가 아래로 당겨도 되나 괜찮나 라임 외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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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e 개굴이 again 흠 기분좋게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요? 또 달콕이네 배틀아이템 잘 못봤는데 방금 바뀜 아 진짜요? 다행이다 불안불안했는데 리묵 다음판부터는 스탠더드니까 5명까지 4명? 4분이 참여 가능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리무기님 어서와요 안녕하세요 고치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은 고치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안정없이 안돼 저 때리고만 가시면 되요 맞아요 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좀 꼬이긴 했지만 먹어줘요 빠져줘요 그리고 쟤는 먹겠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빠져줘요 어차피 내가 얘한테 1대1의 품브가 되지 않아요 빠져줘야래요 빠져줘요 오오 좋아 이득 봤어요 이걸로 이득 보겠다 하지만 내꺼지 어디서 먹으려고 왔어요 레벨업 했어요 아주좋아요 야 뮤츠 왔어요 어제 내가 이제 유인정책을 쓰면 됩니다 보여야돼 이제 내가 보이고 있어야 돼 나오시면 안돼 내가 유인할거야 유인할거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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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난 끼지 않았는데 좋아요 오오 드디어 아직 진화 안된 애들이 2만이나 있네 일단은 루카님께 저 레벨 6이 되야되니까 어 내려가네 자 뮤츠가 가운데를 못먹으니까 내가 가운데를 먹어야겠네 일로와 일로와 뭐야 지금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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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만 이득 보자 스피드 빠셔요 내려가자 좋아요 아주 좋아요 코치가 지금 따로 필요 없습니다 뭐야 어떻게 된거야 마치 잡아달라는거 같은데 잘가라 잘가라 야 이거 안간다고 야 이거 안간다고 일로와 일로와 가요 어디서 갈려고 인마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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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도와줘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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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도와줘야돼 도와줘야돼 도와줄 도와줘야돼 도와줘야돼 header 도와 Energie 도와 Uk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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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됐어 가자 밀어버려? 밀 수 있을까? 밀 수 있을까? 밀 수 있을까? 됐어 군만 빼줘 군만 빼주면 돼 됐어 군만 빼주면 돼 군만 빼면 돼 시청자 16분 안녕하세요 시청자 16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 1번씩 눌러주세요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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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았어요 일단 욕심부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와 기가 막힌데 가자 전혀 욕심부일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욕심부일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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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은 끝 수업은 끝 수고수고 수고하셨어요 네 먹자 원래 이 시간대 먹으면 좀 안되긴 하는데 그냥 먹고 물은 좋게 됐고 잡았고 가자 일단 무리할 필요 없어요 에렉키드 앞장쓰고 앞장쓰기하고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하면 돼 잡았고 빠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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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싶지 먹고싶지 이리로와 그렇지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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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렀다 아 일렀다 안녕 자 가운데로 갑시다 금강리 코아 안녕하세요 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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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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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레벨업만 해주면 돼 우리 충분히 빠져줘 그냥 빠져줘 어디에 여행가셨습니까 부럽습니다 에너지좀 채우자 안녕 위험합니다 빠져줘 빠져줘 안녕 하아아아아아 하아아아 막타춤 이게 바로 막타지 이게 바로 막타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에 드디어 마스터를 찍었습니다 마스터까지 찍기 성공 오늘의 미션 완료 이게 스파크 방전이다 리묵 침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고슨의 방송 없을때리고 하니까 많이 많이 같이 해줘요 아 야 이렇게만 가면 여러분들 20층 금방 가겠는데 진짜 오늘 운 왜이렇게 좋지 네 고슨가 마스터라니 드디어 고슨가 마스터를 갔어요 아 진짜요 음 아주 좋아요 이번에는 이제 연실브로 해서 이제 스탠다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탠다드는 4명이서 참여가 더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나 그 포인트 끼시고 들어와 주시면은 같이 초보분들 뭐 다 가능하십니다 내가 초보분들 못할 것 같아 괜찮아요 네 하면서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들어오시면 추천드리겠습니다 포인트 끼고 들어오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발 포인트 끼고 들어와주세요 ㅋㅋㅋㅋ 일단은 침춘은 해두고 네 내 인생 어카진님 어 오케이 리묵님 떠주시구요 그리고 떠주고 들어와주세요 끼고 들어와주세요 제발 들어온 다음에 끼지마시고 아 맞아요 맞아요 내전 하면은 이제 그쵸 배팅이라고 해주세요 이왕이면 어감이 도박보산 배팅이 낫지 않을까요 자 한번 더 들어오실 분은 어느 분이 되실지 아마 지금 이제 랭커분들은 지금 랭전으로 올라 갈 거기 때문에 아마 안들어오실 가능성이 크고 연 180분들만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실축으로 네 한번 하고 네 맞아요 한번이에요 1회권이에요 1회성이에요 1회성 자 시상권 쓰셨나요? 네 스킬시티님인가 크루시티님을 쓰셨나요? 할 때마다 쓰셨는데 네 안그러면은 새로 오신분들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자 안녕하세요 고트넷입니다 팔로우와 성균 고트넷의 크림입니다 유튜브도 구독 유튜브도 구독 한번씩 놀러오시면 고트넷의 크림입니다 이 영상은 바로 유튜브로 올라가기 때문에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흐흐 안돼요 그 양심상 들어가야지 이제 다 쪘나요? 다 쪘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의적 고의적 패배라든가 이런거는 바로 밴입니다 참고로 네 못하는건 인정하지만 못하는건 인정하지만 고의적으로 막 죽거나 고의적으로 뭐 한다는거 이런건 바로 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한다고 먼저 말해요 괜찮아요 못하는건 인정합니다 네 어두워할 때 드릴게요 걱정마세요 полож 에니악 켜놓고 방송에만 있어도 많이 법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ec 애니악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써야 된다고 말씀할 때 그때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내전하게 되면은 보통 되게 못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 내전하려고 진짜 준비 많이 했다고요 이런거 준비해놓고 시간만 보려고 이런거 스코어 가리는거 준비해놓고 소유나 대기하면 이것도 준비해놓고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보자 근데 현질하려는데 왜 그래요? 방금 뭘 본거지? 대기하면 이런 현질하지 말라는 소유나의 개신이지 않을까요? 크루 시티님 위가 편하세요 아래가 편하세요 아 잠깐 아 맵 바꾸는거 깜빡했다 죄송해요 맵 바꾸는거 깜빡했어요 죄송합니다 맵 바꾸는거 깜빡했어요 죄송해요 아 가끔가다 이런 예 이런 맵도 해줘야지 네 내리오 내리오 미안해요 저거 먹었으면 됐어 우리 빠져주면 되요 제가 레벨업을 먼저 해야 되니까 저한테 레벨업을 부셔야 되요 그래서 내가 진화를 먼저 하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가운데에 이제 여기 먹어주는 거를 그 차에다 끌어와줘서 제가 스피드 드리기 할 때 엄청 때려줍니다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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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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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아 나는 충분히 빠져주고요 충분히 때릴키니까 빠져줘야 되요 일단은 이제 새 고기한테 모는 걸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드셔야 돼 이거 드셔야 돼 이거 드셔야 돼 리뭉리 저거 드셔야 돼 흐헤헤헤헤헤헤헤 내가 먹었지롱 내꺼지롱 아싸, 언니브 드시나? 오케이, 좋아요 아래쪽 먹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쓰나리는 무조건 필승이지 어? 자시안이 있구만? 이제 뭐 자유롭게 드시면 됩니다 네, 드셔도 돼요, 괜찮아요 자시안이 있으면 내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잖아 자시안 아, 진짜 이거 뺏기 마스터 찍었어요, 방금! 방금 찍었어요 다 이겼어요 전략이 다르겠다면 이거 위를 지켜줘야 돼요, 누군데? 아, 진짜 내가 뮤츠 바뀌니까 충분히 괜찮을 거야 다 이겼다 와우! 죽을 뻔했다 와, 뮤츠, 뮤츠, 뮤츠 때문에 죽었다! 아아! 그리고 집압좌! 그렇지! 이바님 잘했다, 와우! 얘가 죽었으면 안 되는데 얘가 죽어버려가지고 나 다시 손해를 보냈지만 괜찮아, 이 정도의 손해침이야 도와줘! 그렇지! 됐죠? 오케이 좋아 이득 완전 바뀌어요 바로 올라갑니다 바로 올라가요 뚫어주고 올라가자 뚫어주고 올라가자 뚫고 올라가자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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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변님! 레이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오예요 빨리 오하시 저기 고스나리오에게 크림이 됩니다 만변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상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거 최대한 안 뺏기면 되거든 좋아요 이거 끝났어 끝났어 이거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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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체 감사합니다 가시죠 너무나 쉽구나 아, 뭐야 왜 자꾸 아니, 나 위에 쌌는데 왜 아래로 가지냐고 자꾸 위에 쌌는데 자, 저 아래로 내려갈게요 좀 빨리 갈게요 맞아요 방금 전에 마스터 찍었어요 여기서 먹고 싶지 먹고 싶지 먹고 싶지 먹고 싶지 먹고 싶지 와, 와도 돼 안 오면 안 오면 내가 먹고 내가 가면 확실히 뚝긴 하는데 저렇게 무리할 필요까지는 없어 좋아요 이거 위에가, 위에가 조심하여, 위에 조심해야되는거 아니야? 진짜, 위에 조심해야되는거 아니야?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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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내전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자는 고스나리가 만도록 하구요 여러분의 표현을 더욱 재미있게 만들어드리 고스나리가 띠시토브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빠져주면 돼 굳이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네 겉만 주면 돼요, 겉만 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금 이거 하고있다 겉만 주면 돼요 얘네 함부로 못 오게끔 2등만 보면 되는 거야 됐구요 어디서 먹으려고 너 끝났길마 아 뭐야, 나 큰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짜지는거야 안녕 잡고 너도 잡고 자시안 너도 잡혔겠구나 자시안 너도 잡혔다고 자시안 너도 잡혔다고 아니 그거 밀면 안되는데 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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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미사시안 너도 아 못잡았어 아 밀지 않았으면 딱 좋았는데 아쉽다 하도 죽이고 뭐야 뭐야 왜왜왜왜왜 저기야 왜 저기를 밀어 잠깐만 왜 저기를지 이거는 변신기인데 이건 변신기인데 지금 위에 밀거잖아 그치 위로 가야되네 좌우강만 지키면 있으면 되니까 제가 위로 올라갈 것 같으면 충분히 이 상황 타개할 수 있어요 타개할 수 있어요 있어요 됐어요 좋아요 오 야야야야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야 진정해 진정하라고 진정해 진정하라고 뭐야 리묵리 초보라고 하셔놓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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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았고 자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빠져도 된단 말이야? 이걸 먹는다고? 이걸 먹는다고? 잡았고 잡았고 이걸 먹는다고? 이 정도면 양악 맞죠? 예 인정 양악 인정합니다 아니 일찍 진짜 이거 타야될거 앞에 저기 컨트롤러 아니 흔적이 없는거 나가네 우리 팀이 실력이 너무 좋아 역시 글씨 글청이야 아 컨트롤러 괜찮아요 저 탈 수 있기가 괜찮아요 역시 글씨 글청이야 자시암만 제대로 잡아주면 자시암 유치 제대로 잡아주면 끝납니다 날 먹고싶겠지 날 먹고싶겠지 날 먹고싶겠지 하지만 우와 이거 와 이거 난리다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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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진다고? 자 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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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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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싸움 잡은다 싸움 잡은다 그렇지 뮤치 잡고 자시암 자시암 잡나요? 자시암 아 못잡았어요 하지만 제발 제발 우리가 막타를 아 이런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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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먹으러 가자 주말은 없겠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 이길 수 있어요 얘를 제 방어정으로 갖죠 이거 이쪽으로 도려주겠지 그때 헛을 찌르는거야 헛을 찌르는거야 어디로? 여기로 헛을 찌르는 공격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맛있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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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맛있쌤요 빠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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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저빠져빠져빠져빠져빠져빠져빠져뺄 평화롭죠? 이게 바로 고피나리효과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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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겠다 아아! 아, 땡! 나 죽었어! 5 4 3 2 1 됐어 이겼다 와아! 이겼다 갔죠? 이정도 실력정도는 있어줘야 마스터에서 밥빌어먹고 살 수 있는거라고요 다들 잘하셨어요 마지막에 질 뻔한거 질 뻔한거 카운터 카운터걸 넣습니다 제가 또 아 역시 카운터걸 볼까요? 카운터걸 없어도 우리가 카운터걸 안 넣었으면 졌네 카운터걸 안 넣었으면 졌네 카운터걸 넣었네 맛있죠 형 아주 좋아요 아 좋습니다 야 이번엔 맵 제대로 바꾸겠습니다 이번엔 포인트를 먼저 끼시고 들어오세요 리무기님 타기꾼 잘하시는데 못하는 척하고 있어 뭐야 엄청 잘하시잖아 포인트가 없어요 우리 리무기님을 위해서 포인트를 써주실 착한 나리꾼 여러분 계십니까 마그케인이 끼셨나요 끼고 들어오시라니까요 대체 몇번 말씀 드립니까 써주세요 제발 제발 써주세요 안 써주면 강태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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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었구요 자 리무기님한테 써주실 분 아 예 우리 천사 대치님이 써주셨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리무기님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써주셨어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이제 포인트 없이 껐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나리꾼 여러분 중에 악마가 없습니다 다들 천사예요 구시나리한테만 악마지 여러분한테는 천사라고요 막 고발쓰기부부 어쩌고 어쩌고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 팀 가요 좀 기다릴게요 들어오세요 와 루카우프치닉 튕겼나보다 갓게임 갓게임 튕겼려 재밌죠 고시나리 포유나 재밌죠 다른 게임 재밌게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놀러와줘요 자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입니다 빨로하시장의 고시나리의 큰 힘이냅니다 유튜브 다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시나리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바꿔왔구요 자 제가 혹시 친구추가를 안 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럼 친구추가를 바로 해드리구요 다 됐죠 좋아요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본적이 없죠 지금까지 오늘 방송하면서 저본적이 없죠 이겨보자구요 물론 위기는 있었지 위기는 이겼지만 이겼죠 우리는 이겼습니다 진적이 없어요 근데 저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또 지기 때문에 계속 이기고 싶습니다 계속 이기고 싶어요 혹시 나는 포유나로 하고 싶은데 포유나 대기중이다 하신 분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이대로 가게 아 계시는군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대로 가면 안되고 포인트를 미리 써주시면 다음판에 들어오실 때 미리 배려해드리겠습니다 보신 김에 유튜브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구요 제 링크 하나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고시나리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이벤트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 많이 모으시면은 그 포인트 가지고 맛있는 거 사먹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포인트 써보시는 란에 보시면은 있을 거구요 8월 이벤트로 지금 치킨, 피자 그 다음에 저기 뭐냐 베라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 많은 포인트를 모아주셔서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매번 시청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선물이니까 감사하게 받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내일 다 학교 가실걸요 이제? 저는 이제 직장인이니까 직장을 하고 화이팅! 오늘 학교 간 이래 이런 계약을 왜 이렇게 빨리 했어요 방학을 그만큼 빨리 했다는 건가? 자아 경기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이제 뭐 우리 애들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좋아요 어차피 이거 루카님한테 드려야 돼 드려야지 빨리 달려가지 이거 충분히 때려주시고 달려가 죽게여 흔들어 죽게여 저기도 있겠구나 잠깐만 이러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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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은 우리가 불리한데 가자 여긴 다 야 이번판에 좀 말렸는데 아 말렸다 오케이 레벨 다 레벨 없다 그리고 넌 이쪽으로 오겠지 와 죽었다 손에다 손에다 역시 애니야 손에다 내가 이걸 열고 레벨업을 할 수 없잖아 도울 수가 없어 진화가 안돼 아 망했다 진화를 하자 어디서 어디서 오 피했어 야 이걸 피했어 좋았어 아래에서 이득보고있을 때 충분히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위에서는 약간 손해를 봤는데 아 내가 또 성공할 때 컴퓨터 타주고 싶다 진짜 저 정도면은 뭐 막 요즘엔 USB인데 막 플로피디 시킬 수 있는건 아니죠 예 못먹었지요 못때렸지요 그리고 어디있어 임마 가져와주면 되고 잡고 야 시라크까지 간다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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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 못 미니까 미루왔나보다 잡고 어디서 내가 있는데 꿀을 늘리려고 하나 어디서 내가 있는데 꿀을 늘려고 하나 어디서 내가 있는데 꿀을 늘려고 하나 잘했는데 좋았어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았어요 바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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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얘 지금 먹을 거야 분명히 먹으러 갈 거야 먹으러 갈 거야 제발 늦지 말아줘 늦지 말아줘 우와 위험했다 진짜 위험했다 와 이번엔 좀 집중해야겠는데? 상대편 잘하는데? 자 아래쪽 밀어주고 우리는 위에서 시간만 끌어주면 돼 못때리게 못때리게 시간 끌어주면 돼 아프잖아 아프잖아 레벨 8 됐어 끝났어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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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거기까지 밀어? 아주 좋은데? 오 야야야 아프다 나도 아프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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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을 때 한번 쏘아주고 그렇지 쏘아주면서 넌 죽었어 임마 안죽었어 하지만 넌 죽었어 임마 아 아 야 우리 레벨업적으로 아주 유리합니다 지금 아 들어가 다시 올거지? 다시 와 안오니? 잡았고 한마디 잡어어어어어 와 와 죽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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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다 아깝다 이제 위에서 이들 보고 있을 동안 아래쪽 가져가 되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위쪽에서 대기파하고 이런 식으로 아이고 맛있게요언 달달해요언 나 이번엔 상대팀 잘해 방심하면 안 돼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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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말아요 안오겠지 그 다음에 안오겠지 그 다음에 오네 그러면은 얘기가 다르지 오야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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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로 빠져 빠져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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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니가 인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와 왜 들어왔어 저게 왜 왜 왜 왜 왜 리북님 컨트롤 미스 와 하하하하하 아 뮤치인가요? 하하하하 아 뮤치였나? 하하하하하 쨘자 야 이거 이거 하하하하하하 쪄아아아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야 이거 야 지금 우리 우리 즉 우리 지금 위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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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위기 하하하하 넌 저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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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완전 위기인데 지금 엄청난 피치인데 지금 아우 자꾸 이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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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우린 전투는 잘했어 레벨업은 충분해 이 전투 끝까지 늘고 가면은 우리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유나이트가 없다는 점이야 좀 시간 끌어야돼 87% 좀만 더 끌자 아 때리나요? 56 57 57 59 이제 이걸 뺏어 좋아 좋아 그래 그걸 미리 쓰는게 가장 좋아 잡았고 잡아주 잡아주 해주고 중심지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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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임마 어 이제 막다치려고 하지 어디있어 막다치려고 그래 안되 너는 막다치면은 안되 위험해 그렇지 끝 끝 끝 기.. 야 기본이죠 네 야 유측 지금 나 컨트롤 베이스가 어떻게 되나 싶어 분명히 아니 에레키를 끌어들려는게 아니었을거야 다른 캐릭터 이제 다른 상대팀을 끌어들려다가 리무기가 끌어들린거야 알겠습니다 아 아니아니에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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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지 뭐 이겼잖아요 우리 괜찮아요 자 포인트 쓰지 마시고 그대로 계세요 네 나가지 마시고 지금 많이 안계시니까 MVP죠 그만큼 잘했으니까요 들어와요 이번엔 포인트 안쓰고 들어올게요 네 이제 가야겠죠 어딜가요 저 추방좀요 오케이 이번엔 포인트 안써주셔도 됩니다 네 오케이 이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완료 안되니 아닌가요 아니아니에요 포인트 안써도 돼요 이번에 포인트 쓰지 말라 그랬어요 인원이 포인트 안써도 충분히 남겠다 싶어가지고 영향이 레저는 그쵸 아무래도 인원이 안 돼서 안 못할 것 같긴 한데 아 포유나의 꽃은 내전인데 내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유튜브로 보시면 돼요 위 내가 아래로 가면 되니까 미끌 버프 먹었다 허허 진짜요?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뮤치가 너프를 먹었으면 좋겠어 너프 같지 않은 너프를 했다고 그것도 너프라고 해가지고 아 왜요 뭐가 귀찮아요 자 게임이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렉이 걸리지? 응 박제 오 아이고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먹고 빠져주고 이제 내가 지금 이빙키는 상황이 없어 내가 몰스터를 잡으면서 이빙만 보면 되는 거야 와 이걸 진화시킨다고? 자 이 정도만 해도 돼 많이 안 는들이랬죠 아주 좋아요 음 나쁘지 않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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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빨리 왜 안 때리는 거야 그렇지 너희가 희물어져 있을 거란 생각은 내가 하고 있었어 그리고 방어선공 방어선공 뭐야 이걸 먹는다고? 이건 못 먹었죠 자 방어선공 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완전 손에는 아니야 가자 이거 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를 너무 무리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무리해서 갈 필요 없어요 절대 무리할 필요가 없죠 아 젠장 아 젠장 맞다 아 위험한데 레벨 6까지 어떻게든 만들긴 했는데 이번엔 좀 불리하죠 초반은 좀 불리합니다 더 죽고 더 죽고 마그케닌 살려줘야돼 됐어 이제 레벨업 해주면 돼 아 뭐야 또 또 rel 와아 장난아닌데 야 장난아Да 다 잡겠는데 야 갈대가좀 버텨줘요 좀만 버텨면 돼 좀만 좀만 버텨면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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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 됐어 됐어. 오케이 좋아. 아주 좋았어. 빠져 죽음. 우리 나 레벨 8. 나 진짜. 됐어. 죽었어 이제. 어허 막타를 치시겠다. 막타를 치시겠다. 아우 제발 써줘라. 아으. 그리고 내가 이거 쓰면 너는 이제 연속기를 못 쓰지. 됐어. 야 누가 이득이고 누가 써낸 건 없는데. 약간 우리가 써내긴 하다. 됐다. 잡았다. 그렇지! 이득이다. 이득. 이득이다. 분명히 다시 온다. 오케이. 잡았죠. 뭐 못 넣어? 안 들어가는 거야? 아 젠장. 아 젠장. 엄청 잘 끼네.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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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도망쳐. 도망치는 거야. 나를 레벨 10으로 만들어줘요. 도망쳐. 와우. 와우. 장난 아닌데? 역시 방어 스타일. 리몽림 잘한다. 잘한다. 리몽림 잘한다. 리몽림 잘한다. 와우. 되게 잘하는데? 아래쪽 밀어버립시다 이제. 분명히 저희 위쪽에 등장이 됐어. 지금이 기회야. 와 지금 가야되요 와 자 잡았고 붙잡았다 아 못잡는다 이리이이잉 아래쪽으로 내려갈걸 아 이번에 좀 불안합니다 고하 뺏겼어요,위아래 다 뺏겼기 때문에 약간 좀 물리하기는 한데 싸움만 잘하면 우리가 이겨 괜찮아 따운만 잘한다 따운만 잘 하면 와 이거를 다 빠져나간다고? или 위에 넣어줘도 되잖아 근데 굳이 이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대체할 필요가 없잖아 아니 알린들이 굉장히 많네요 위로 올라갔어요 지금이 기회 갔나? 넣고 올라간다 헐을 찌르는게 가장 중요하니까 레벨업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 아 저거 들어가면 안되는데 아 됐다 그래 이거 때리자 어쩔 수 없다 아 왜 왜 아니 나 위로 쳤잖아 아우 잡아줘 잡아줘 아아아아 나 죽었다 이거 불리한데 버텨줄게 없을까요 버텨줄게 없을까요 버텨만줘요 아 이런 큰일났다 어디가는거야 거기가면 안돼 지금 가운데로 모여야된다고 때릴거라고 분명히 안되네 유리안가 우리가? 저거 먹으면 안되는데 전투에서만 이기다 전투에서만 이기다 전투에서만 이기다 전투에서만 이기다 아 진짜 아 이런 아니 저 에너지하는거 뭐야 아아 죽었다 아 으흐흐흐흐흐 흐흐 흐흐흐 흐잏 그니까 아아아 졌다 야 처음으로 졌네 이제 내 미끌을 뿐은 어떻게 하냐 아 내가 참전할 수 없는게 아쉽구만 넣으러 갈게있나 넣어 가도 되나? 아 못 넘는다 아 이건 졌다 이건 졌다 이건 이길 수 없다 상대가 잘했어 나가지 마세요 아니 나가도 되나? 아 아깝다 아 드디어 첫판 잡습니다 첫판 아니 저 미끄가 왜이렇게 세? 에너지 차는거 완전 대작이 아니에요? 와 그니까 아쉬워 한 2초만 더 있었으면 일단은 다시 방을 만들게요 우리는 몇분 안계시니까 내전은 못하겠다 아 많이 계시는데? 어허헉 어라? 많이 많이 있는데 마..많이 있는데 들어와요 선착순 들어와요 뭐야 장인님 들어오고 있잖아 어라? 아뇨아뇨아뇨아뇨 앉혀도돼요 아유 이건 못하.. 아 오케오케 나으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판 밖에 접은적 없는 오늘 방송상 한판 밖에 접은적 없는 고치날이라고 합니다 말없이 보고 있었죠 아주 그냥 말없이 칭찬.. 말없이 응원하시는 분들 아주 감사합니다 다리 보키시면서 왜이렇게 겸손하세요 다들 주위.. 버스 받아야겠다 몸버스예야 일단은 다음판부터는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포인트 끼는걸로 하겠습니다 포인트 미리 써주세요 제가 적어놓을게요 밀포인팅 써주시고 들어올게요 제발 뭐야 나 눌렀는데 다시 들어와요 네 제가 눌렀는데 눌렀는데 이거 진짜 컨트롤 진짜 너무하잖아 떴는 분명히 눌렀는데 왜 안되냐구 어어 열받아 뭐야 울자님이 못들어오셨구만 울자니 어 저는 시참 1회 안되요 그면은 그거에 벗어나요 저기 정당성에 벗어납니다 이러면은 나는 썼는데 왜 저분은 안쓰는데 그냥 들어왔냐 이런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러면 안됩니다 그래서 드렸대요 들어오세요 빨리 그래서 드렸대요 들어오세요 자 유튜브광고 깨알 하고 있니깐 제발 유튜브 구독 아직 안누르신분은 구독 한번씩 눌러줘요 영상도 영상도 재밌게 꾸며야되는데 아직 못 꾸며야되는데 어쨌든 재밌게 해드릴테니깐 꼭 들어와서 구독도 한번씩 눌러주시고 뮤츠 아이디부터가 되게 뭔가 불핀한 의도로 가지고 죄송합니다 뮤츠 자시안 뭐야 이반님이 왜 떠났죠 다시 들어오셨구요 오랫동안 계속 보셨다고 그래요 솔직히 이번에 상품도 살 수 있는데 일부러 안사시는거고 고티나리 많이 키워주세요 방송을 제가 재밌게 해드리지만 키워주시는건 여러분들이 키워주시는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등교하시는 분들 잘 들어가라 하여튼 하이팅 하시구요 저도 출근하니까 열심히 출근해서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돈 많이 벌겠습니다 관심만 많이 주시면 돼요 아무래도 계약이 약간 걸려있다 보니까 제가 아래쪽으로 갈게요 제가 아래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조합장은 내가 아래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푸른 하늘님이 위로 가시고 네? 오오 아이패드 아이패드 전혀 안 할 건데 왜요 높이 나니까 방송으로 돈을 벌어야지 뭐가 있지 이거 아주 불신한 의도인데? 이 정도면 불신한 의도로 만든 건데 저거 네 아주 불신한 의도로 아주 불신한 의도인데 저 정도는 이거 완전 진짜 질게마냐 저 사람들 절대 죽지 않는 하하하하 하하하하 뚫린 수 있어요 괜찮아요 뚫린 수 있어요 괜찮아요 컨트롤 우리 컨트롤을 믿어보자고 우리 컨트롤을 믿어보자고 음 저렇게 하는 건 아 이거 완전 우리 흐들리는데? 아 못먹었다 와 이거 완전 우리 휘둘리고 있는데? 야 잘 빠졌어 빠지기까지 완벽했어 쟤네 야 분명히 쟤네 체스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기 그 와 뮤츠가 왔기 때문에 이거 모릅니다 이제 뚫어봐 난 지금 쓸 수 없다고 그렇지 야 뮤츠 되게 굉장한다 이 정도만 뚫었어도 충분합니다 됐어 죽었어 인마 너희 사형선거랑 다음이 없다고 안녕? 너 그거 먹으려고 하겠지? 그거 먹으려고 하겠지? 우와 우와 이걸 죽는다고? 야 와 단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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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완패다 와 완패다 아래쪽 완패다 와 아래쪽 완패다 진짜 야 이걸 먹으러 간다고? 잠깐만 잠시만 와 와 진짜 잘한다 와 진짜 잘한다 와 진짜 잘한다 와 진짜 잘한다 됐어 이제 좀 도움이 되겠다 이제 좀 도움이 되겠다 단단해서 안 죽어 잘 단단해서 안 죽어 잘 와 야 이거 우리가 밀릴게 아닌데 꽤 밀리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아니 상대 팀이 역겨워요 나중에 리플동을 한번 봐요 진짜 이 정도는 아주 그냥 하압 아 젠자 아깝다 아 막타 아깝다 아 막타 아 아니요 지금 이 이제 한..아까 젖건네 한판 야 이거 졌다 야 이건 졌다 이건 게임이 기울었다 너무 어 와 전투 잘했다 와 전투 진짜 잘했다 가자 분명히 분명히 이페라시겠군요 그러..그럴거 같아요 와 진짜 너무 단단해 안 죽어 애들이 살려줘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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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잘린다 아아 이걸 이거를? 와아 진짜 장난아니다 아직 점프대가 안왔다고? 레벨 쪽에서도 밀리고 전투만 잘하면 돼 제발! 와아 어딨어 임마 먼 거리전에서 내가 1등이야 임마 와아 와아 전투는 잘했다 전투는 잘했다 우리도 만만치 않다는걸 보여줄자구요 이제부터 그래서 불거리로 가면은 백끼레이가 되는데 그렇지 가자 아 저걸 맞는다고 아 저걸 맞는다고 어어 잡았다 어어 됐다 됐어 넣고 이거 넣자 이거 때려 이거 때려 이거 때려 이제 역전의 가능성이 이거밖에 없어 됐어 됐어 오케이 아주 좋았어 어어 이제 따라잡자 이제 따라잡는 일만 남았어 어어 이메트 안시키게 잘했다 진짜 안죽어요 단단해요 지금 너무 단단해 너무 단단해 어 뮤츠를 써도 안죽어 얘네들 우왓 이 안되겠다 안됐다 오케이 잡았고 와 진짜 너무 단단한거 아니야? 오케이 와 전두는 잘했다 유나이트 빠져가지고 지금 답 없는데 그렇지 이거지 이득 봤어 컴퓨터 왜 주러 가고 있어요 키보드는 덤으로 오케이 아 유나이트를 써버려가지고 근데 이득 보려면 어쩔 수 없긴 했었는데 아 와 레벨 15 가려갔잖아 지금 싸우면 안 돼 66%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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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죽어 죽으라고 제발 됐어 와 잡고 잡자 잡자 가자 가자 이겼다 이거를? 아니 잠깐만 이거를? 와 이거를? 저는 제발 제발 유나이트 유나이트 좀 오케이 가자 넣냐? 못 넣네 야 이거 너 들어간다고? 아 아 위험하다 어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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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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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넣어요 지금이에요 아 뭐야 저기 있잖아 또 왜 이렇게 잘해 얘네? 와 딴 다리 죽질 않아 애들이 내가 이긴다 임마 와 죽는 줄 아네 몰라 너 너 너러가 씨 아 그런 그런가? 안들어가겠지만 일단 아 하하하 반피도 안자래 진짜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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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애들 너무 단단해 죽질 않아 아니 뭐 이거야 뭐 이렇게 하지 뭐 전투는 잘했는데 야 이건 뭐 야 단단해서 죽질 아니니까 애들이 그지갔네 이거? 네 그니까 그니까 근데 우리 나름 선방했어요 그래도 우리 완전히 날라갈거 날라갈거 그래도 나름 전투 잘했어 자아 이제 메인메뉴 돌아가겠습니다 흐하하하 하하하하 아 나도 아니 그 진짜 네 진짜 이제 시상권 시켜요 시상권 시셔야 돼요 네 리무기니 천원 시상권 씹어들어오셔야 됩니다 아 진짜 방문전에 진짜 너무했어 애들이 죽질 않아 포인트 부스터 안쓰시나요? 뭐예요 그게? 아 저는 안쓰어요 네 따로 안쓰어요 오케이 들어와요 딱 5명 됐네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내입니다 팔로워하시는 고스나리의 글민혜입니다 유튜브 방송과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루카 몸풀기 오케이 이 판은 못할 수도 아 왜요 왜요 미묵님 위로 가실래요? 아래쪽에서 우리 그냥 빠지면 되니까 야 오늘 내전이 없네 아 맞다 그쵸 아까 전에는 좀 불순했어요 아마 속으로 그랬을거야 아씨 질 뻔했네 네 질 뻔했네 했을거야 형제팀 잘한다 이 생각 했을거야 형제팀고 쉽지 않거든 아 이제 내가 보는 적 깜짝 놀랐네 충분히 때려주고 때려줄테연 그렇죠 그렇지 우리가 이득 받고 빠져줘 빠져줘 어차피 얘네 그 와서 먹을 애들 아니야 감사합니다 이관님 현재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먹고싶지 비케이온 이바님 드셔야 돼 그렇지 그렇지 뭐 얘네 다 진화했잖아 빠져주고 야 잘한다 상대팀 잘한다 아 내가 못듣는다 아쉽다 뭐 아직 이브인샘 있잖아 우리팀이 등블리한데 아 젠장 다 먹었잖아 다 먹었잖아 유명하다 아꼈다 뭐하는거에요 영어 영어 컵 키보드가 맛이 갔구만 야 벌써 레벨 7이라고? 민자 안 미는거 아니까 근데 이거 림웅님 살려야돼 와 이걸 먹어.. 먹는다고? 와 이거를 못잡아? 와 지겠다 으아악 어렵다 야 얘네 팀플이 장난이 아닌데? 막타 돌려야겠는데? 오케잇! 그치, 이게 막타지 임마! 이게 막타지 임마! 어릴게 임마! 막타충, 어? 림피아를 얕보고 있어! 전황은 뒤집혔다. 전황은 뒤집혔다. 아, 젠장. 다시, 다시 뒤집혔다. 다시 뒤집혔다. 어라, 어라? 어라? 이게 아닌데? 네. 아래쪽 뺏겼고. 아래쪽을 못 들은게 한이 되네. 먹긴 먹었는데. 아래쪽 뺏겼다. 이겠지? 어우, 위험해, 위험해. 오케, 됐다. 와, 위험했다. 가자. 와! 전투 진짜 잘했는데. 이걸 다 진다고? 와! 쿵쿵쿵쿵쿵쿵쿵쿵. 죽이다. 죽었어. 다 진다고? 와우, 진짜 장난아니다. 이피아 장난 아니다. 와..장난아니다 진짜.. 야 왜 냉전같지? 냉전이 아닌데? 아니 흔적이 없는데.. 하나 마이치 가자.. SiS 까여어어어 ok 또 빼셨어 두번째 빼셨어 너는 못 이겨 임마 아아아아악! 두더임 넣자 아, 진짜 빠져야되네 아, 졌다 죽었다 제발, 제발 잡아줘 그렇지 아, 근데 전투 되게 잘한다 우리 팀도 전투를 못하는게 아닌데 아, 저 위에 밀려버리면 큰일나는데 때리진 않네, 다닐거 우와, 쏴야돼! 와, 이거를? 잡았고 와 되게 잘하는데? 막타를 7등 애들이 있어가지고, 아, 탐블를 못 때리겠어 나의 막타, 막타 실력을 보면, 기엘은 분명히 온다 뒤에는 분명히 온다 와, 진짜 리피아 와, 리피아 끝났는데 게임? 야, 살았다 레쿠자가 바로 탈긴 살았으니까 레쿠자를 바로 때리진 않을거고 야, 어렵네요 후방 갈수록 그니까, 리피아 너무 깬데 때리자 우리 방법없다, 이제 무조건 때려야돼 뺏겨도 관계없어 어차피 진구야 와, 이거는 아, 못된다 이거는 오, 뭐야 뭐야, 잠깐잠깐, 뭐라고? 이게 된다고? 이게 된다고? 잠깐만, 이게 된다고? 이게 된다고? 이게 된다고? 잠깐, 이게 된다고? 이게? 이게 된다고? 이게 된다고? 이게 된다고요? 뭐어? 흐흐흐흐흐흐흐흐 이게 된다고? 이게 된다고? 흐흐흐흐 와, 이게 된다고? 이게 된다고? 야! 이겼어! 와! 이겼어! 이게 된다고? 와! 와! 우리 한복하려고 저거 한복투표까지 다 나왔는데 이게 된다고? 이게 이길 수 있다고? 와! 와! 이거 이긴다고? 와! 와! 우리 완전 지고 있었어요! 야! 이거 봐봐요! 중후반도 우리가 자고 있었다가 야! 위에 캐리! 야! 그러니까요! 야! 레쿠자 잡은거 캐리지! 그 다음에 저기! 전투 진짜 잘했어요! 마녀! 마녀 이름 뭐였지? 혹시 이반님! 이반님의 엄청난 캐리로! 와! 마법캐! 알겠습니다! 리무기니시마 하셨어요! 저도! 구독! 아파나는 아니구나? 더 해야 되는... 더 할 수 있구나? 자! 할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포인트 안쓰시고 그냥 들어오셔도 관계없습니다! 내일이 이제 개학이신 분들 학교 가셔야 되는 분들 계셔가지고 아마 많이 안계시는 것 같애 자! 아프라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피나리예요! 팔로우와 성현 고피나리의 캐리입니다! 유튜브 다만 스카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피나리의 캐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압! 고하! 안녕하세요! 프라님! 고하! 안녕하세요! 거의 접은 적 없는 승률 80%를 자생하는 고스타리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전이 안 돼요! 인원이 많이 없어가지고 9월 1일? 진짜! 그만큼 방학을 늦게 했다는 거네요 원쇼리 하시는 거에요 한 그릇씩 기대하자 아프란님 친구 추가 다음에 기님 친구 추가 되있네요 내전할 인원이 안되잖아 내전할 인원이 한 10명정도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안되면은 일단 한번 해보고 대학생이랬어 아 대학생이시구나 어 바로잡혔어 오 성인이시군요 릴리님 이 정도는 되야지 애니야 야오 잠깐 봐야지 지금 라인을 봐야되 어떻게 갈지 피카츄 누가 내가 위로가야될지 어떻게야될지 보겠습니다 어허 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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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업이 괜찮은데 어 뭐야 어? 어? 센터로 안가구? 센터 안가구? 아니 뮤츠가 센터 안가요? 하하하하 너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네 아 그렇구나 다음 공개인 오 그렇군 샹델라 정글이라군요 아케 알겠습니다 샹델라도 쎄기 쎄지 뭐 아닌데 마폭시가 가는데 마폭시가 깨 마폭시 무시하지 말한말이야 마폭시가 깨다구 아 이런구나 뭐 없구 뭐 없구 야 저거를 안녕 니가 욕심부리다가 나온 결과가 이거다 임마 욕심부리다 나온 결과가 보인다 임마 이렇게 빠져 죽은 척 하면서 먹어주면서 이제 에너지 채워주면서 내가 먹어주면서 좋았어 이제 끝났어 모든 전장을 내가 정리하겠다 정리가 안되.. 정리가 당하겠다 정리당하겠다 아아 아아 진짜 장난아닌데 망했다 마폭시 앉아서는 안되는데 이렇게만 피해주면 돼 괜찮아 우리 이득 볼 수 있어 괜찮아 충분해 이제 루카님이 되셔야 되긴 하는데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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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EV가 있는데 먹으려면 그래 오오와 짜봤어 오케이 끝났어 끝났어 임마 끝났어 임마 어디서 욕심을 부려가지고 임마 어 나 고스날이라고 오오 에너지가 없다 좋아요 아랫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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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전투 잘하고있어요 아랫쪽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아랫쪽은 위쪽은 한명이면 충분해 지금 어 뭐뭐야 왜 만났지? 아 이 꽉좀 못잡네 아 이 꽉좀 못잡아 어 이거 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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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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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지 그렇지 마쿡씨 잘 있다 이건önue 줘야 돼 잡아주고 그렇지 아 아주 좋았어요 잡았고 됐어 잡았고 그렇지! 그렇지! 와! 와! 어 야 내가 먹으면 안되는데? 어 먹으면 되는구나 끝났어 임마아 야 전투 잘한다 전투 잘한다 우리 전투 잘한다 좋아 우리 전투 잘하고 있죠 지금 레벨 10만 되면은 7대를 때릴 수 있어! 잡았고 됐어 와우! 됐어 야아 처음에 어떻게 되.. 초반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았네 와아 와아 초반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았네 와 와 초반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았네 참고 받아 냈어요 압도적인 전.. 암투적.. 압도적인 전투력에 못 이기는거야 상대방이 우리가 전투를 잘했거든 역시 전투민족 와우 잘하시는데 네 에이 접팀에 뮤치가 없네 하하하하 아하 그렇군 자아 바로 포인트를 써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를 쓰세요 포인트를 쓰고 들어오세요 네 포인트를 쓰고 들어오세요 제발 저 말씀드렸습니다 포인트를 쓰고 먼저 들어오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발 제발 포인트를 먼저 써달란 말이야 하하하하 자아 포인트.. 예 루카운 피닉 쓰셨고요 풀다이비언님 긴님 못쓰면은 긴님 강퇴당합니다 네 없네 포인트를 써주실 분 계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포인트를 긴기님을 위해서 쓰실 분 써주실 분 포인트 기부해주실 분 우리 착한 나리꾼 여러분들 중에는 있을 것 같은데 응 라르나르려물랄나르롱 아 이런 그냥 갈게요 어디 가요 어딜가요 들어와요? 그러면은 네 이번엔 고스나리가 봐드리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오우 장인님이 써주셨죠 아 4점포 넘게 있었는데 장인님이 써주셨네 어머 착하셔라 고스나리 방송에는 이런 분들 밖에 안 계신다고요 들어와요 빨리 시청자로 한 번 잃을 뻔했죠 오케이 바로 시작입니다 연습만 연습이 이만한 게 없어 됐어 컨트롤러를 차야겠구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전판이랑 똑같은 사람들인데 입고할 생각은 내가 봤는데 전판 해드리다 그쵸 얘네 시작하자마자 항복 해놓고 바로 나가는 거 아니야? 전판 해드리다 하면서 나도 좀 줘요 나도 좀 레벨 좀 적게 그쵸 이제 누카님이 저걸 드시는 때만에 나눠낼 수 있게 되고 이득 보면 돼 이득 봤습니다 됐어 이득 봤어 이득 봤어 아니 이브이즈잖아 어머 귀여워라 지나도 못하고 얼마나 귀여워라 지난말에 했다 우리가 이득 봤어 음 우리가 이득 봤어 좋아 아아 못잡았다 야아 이걸 못잡아? 야아 이걸 못잡아? 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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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애다 됐죠 이 정도면 돼 장인님 살리면 돼 장인님 아withっ 못잡았다 좋았어 잘 됐어 아주 좋 motorcycles 저희 이득 보고 있어요 핑웨 핑핑웨 핑 핑웨 3명이면은 불안하지 Lei 오케이 요지마 임마 잡았다 오케이 아주와요 우리 2등만 보면 돼요 어디서 어디서 먹으려고 인마 두명 두명 제가 잡아보겠습니다 세명 세명 왔소 자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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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다 이정도면 충분하죠 이정도면 충분히 컨트롤한거같애 그렇지 그렇지 싹쓰리 싹쓰리 그렇지 이게 바로 컨트롤 이게 바로 컨트롤 아니요 내전 아니에요 이게 바로 내 이게 바로 컨트롤 봤죠 야 이거 기가 막혔다 얘네 그냥 한복할거같은데 이제 얘네 한복할거같은데 또 오 야 나이스크라이 시도는 좋았어 하지만 안돼 그거가지고 날 좀 더 흥분시켜보란 말이야 그렇지 자 무리할 필요없어요 전투에서 상대가 안되는데 그냥 확산할 수 있겠는데 그냥 그냥 죽이는데 욕심한번 부려봐 욕심한번 부려봐 안되겠다 가자 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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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오다 빠르게 누구오다 빠르게 멍카츠님 어디 보셨어요? 새끼 늦게 보셨어요 자 레벨 10이 되야돼 아니 그냥 민다고? 뒤 없이 그냥 민다고? 저게 그냥 들어간다고? 이거 얘네 한복하겠네 얘 상대가 안되는데? 상대가 안되는데? 얘네 아마 욕하지 않을까 아 전판에도 졌는데 이번에도 또 지내면 더 같은 결과 우리가 너무 너무 전투력이 높았어 대굽기네 아 대굽기네 나가지마요 이대로 하게 아 웃겼네 자 오늘 처음오신 분 유튜브 꼭 한 번씩 눌러줘요 네 고찌나리 고찌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 꼭 한 번씩 눌러줘요 구독 내전? 내전하기에는 인원이 너무 많이 없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없다는 뜻이죠 뭐야 김님이 떠나셨잖아 왜 떠났어요 아 핑이 너무 튀었어? 아하 뭐야 누카님은 왜 안그러면은 3일 냉전으로 갈까요? 안 들어오시면은 냉전 돼 나 오늘 여기서 마스터 찍었어요 이 방송으로 마스터 찍었어요 안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정리 한 번 하고 봐봐요 뜨끈뜨끈한 마스터 컷 1200이라고요 어떻게 한 번 할까요? 한 번 할까요? 어떻게 고 일단은 안 들어오시는 것 같으니까 고 고 어떻게 고 이게 점수에 민감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필승입니다 필승 고 고 검콩님 푹 쉬세요 아니 몸살 나면은 고 시내의 방송 보는 것보다 쉬셔야지 푹 아유 저번에도 아프시다 그랬는데 일단 건강이 먼저입니다 유치가 위로 가는데 내가 아래로 갈까? 왠지 얘네 위로 한 명은 위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치? 네가 위로 가라 도쿄 도쿄 켁케케 켁케 네 네가 가라 제발 안 펠리시야 제발 그거 아니기를 아 왜 왜 진로 설정 안 한 거야 이번엔 좀 필사적으로 해야 돼요 냉전이기 때문에 어 일단은 아니고 야 이러지마 진짜 야 내가 지금 미리 눈치채 시까망정이지 시 어 이거 뭐야 라인업 뭐야 이거 우리가 완전 위에는 점령하겠는데 감사합니다 아 진짜 못먹었다 제가 먹을게요 진화를 해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이거 위험해 위험해 위험했다 어 스피드 안췄으면 죽었다 그렇지 아래에서 이득보고 있어요 좋아 이거 이득이다 미치님이 먹어야 되니까 자 좋아 뺏길 바에 먹는 거야 이제 가운데 미치 한 명이면 충분하게 칠 야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빠져야돼 빠져야돼 아니 나 아래 쌌다고 왜 위로 야왜왜 얘네들 한 번에 다녀 아니아니아니아아아 야 아래쪽 밀릴 것 같으니까 위쪽으로 와서 그냥 오랜 치는거 봐라 약속으로 그냥 오랜 치는거 aberdys 아래 쪽 내려갔는데 아 있나 아 진짜 늦지 않았나? 늦었나? 얘네 올인인데? 아.. 젠장 안된다 아 젠장 졌다 졌다 위험하다 아래쪽 먹으라고 우리가 위쪽 먹으면은 일단은 위쪽으로는 득인데 퀴즈하고 있으니까 괜찮을거야 뭐야 이게? 왜? 전체기, 전체기로 저렇게 맞는다고? 아 너무하잖아 자 한대면 안돼 한대면 안돼 한대면 안돼 제발 와 이게 안죽는다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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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면 돼 한대면 돼 얘네 다 빠져 아 젠장 아 레벨업이 안되져 그렇지! 전투만 잘해주면 되거든 밍전이란 사실 잊지마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와 마린이 잡는다 너 레벨 8 만들었다 와 진짜 힘들었다 유나이트로 반전 좀 노려보자 야 얘네 안되겠다 분명히 이거 먹으러 가겠지? 먹어 먹어 먹으라고 먹어 임마 많이 썼.. 아 궁먹고 있었구나 아 전투 잘하는데 쟤네 어느하나 민지를 못했네 어느하나 민지를 못했네 모아서 가야될 것 같긴 한데 헤리그 아 아깝다 막타칠키 썼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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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아래로 쐈다고 왜 자꾸 위로 쏴지냐고 아 진짜 미치겠네 슬림 영상 진짜 쉽네 아 됐다 아 진짜 슬림 영상 아 슬림 영상 아래 쐈는데 왜 위로 나가냐고 아 너무하잖아 괜찮아 아직 우리한테는 역전의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얘네가 욕심만 좀 부려져서 조류만 주면은 우리 충분히 신사있다 욕심만 부려라 욕심 한번 부리자 너네 와 오는데 오는데 누구야 누가 누가 대화하고 있는거야 너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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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들어가자 안되겠다 우리가 실력을 이길기는 그게 아니다 이제 그렇게 먹자 차라리 어떻게 있나 못먹겠지 아 못먹었다 아깝다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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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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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X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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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formations arksaps어 아니 わ 한번만잘깨AU자 진짜 한번만 잘 싸우자 한번만 한번만 잘 싸우자 한번만 잘 싸우자 와 이게 안된다고? 와 이게 안된다고? 그렇지 그렇지 제발 가능해져 가능해져 제발 와 안죽어 그렇지 와우 좋아 됐어 한골만 더 한골만 더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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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직하게 싸워서 이겨 아 젠장 아 뮤츠 못때렸어 아 뮤츠 죽일 수 있었는데 야 이거 안되나? 이거 위험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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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깝다 누가 한명 못했는데 아 아 아 아 아 1200에서떨어지다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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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bot 하 하 하 하 하 하 폴 두분이 친군데 안팰리키기 못했다고 근데 친구들 둘이 친구인거 같은데 얘가 얘 못한대요 아 나 진짜 사람 먹기가 둘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11층이라나? 맞아요 11층이에요 몰라 옆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난 두 사람 먹기 위해 돌렸는데? 이번엔 이겨보죠 아이고 내가 내려가야겠다 이번에는 얘네 아 이게 작정을 했는데 마릴리가 진짜요? 진짜?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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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 신고를 했어야 했나? 나 못들었는데 근데 아 이번에 라인업 미쳤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에 잘해주길 바래 이런! 자세한이 있어? 아 아 젠장 그래도 우리 팀엔 뮤츠가 있다고? 아 딱 레벨 4까지 진화가 딱 되면 좋은데 됐어 오케이 아 젠장 아 뮤츠 와 갱샥이네 저거 아 큰했네 아 아 아 아 진짜 와 이걸 진다고? 와 죽는줄 알았다 와 와 진짜 알켈알켈했다 장인님 안개 잡힘이 진짜 죽었다 이거는 아 아 못먹는다 빠져야겠다 아 아 큰했네 아 뮤츠한테 제대로 끌려가지고 죽었네 아 이거 먹었나? 자세한 잘가라 자세한 잘가 어디서 나는 피드 쓰면 그만이야 아 위에 위에 상황이 궁금한데 위에 상황도 불리한거 같은데 지금 됐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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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잘해줘야지 여기 뚫자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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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올라갑니다 안돼 바로 올라갑니다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지금 지금까지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쟤네 둘이 못잡아 못잡아 달구 부체올 때까지 버텨야 돼 유티올 때까지 버텨야 돼 살짝 잡았고 됐어 아니 피카츔 죽으면 안되는데 아 안돼 저걸 저렇게 때려주면 안되는데 장인님 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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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험해 위험해 아 또 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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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뮤츠 아 뮤츠 아 우리팀에 뮤츠가 있으니까 뭐라고 못하겠네 왜이렇게 잘해 레벨 9 그치 레벨 10만 되면 된다 했다 됐어 내려간다 아 분명히 먹으러 오겠지 맛있겠지 지금 맛있길꺼야 지금 맛있길꺼야 맛있게요 맛있게요 야 한 대 맞을거 맛있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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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쩨 이 정도면 무리 안하고 됐쩨 됐쩨 죽었어 임마 어디서 임마 어? 자신한테 임마 어? 게임 기울었어 임마 이제 빠져 빠져주고 이제 빠져줘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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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와 빠질뻔했다 한 명씩 맞았으면 죽었다 진짜 와 전투 잘했다 위에는 아가씨도 먹어줄거니까 됐고 맛있겠쩨 와바 와바 와보라고 1,2,3,4 4명 4.0 다 있다 허, 허 찌르자 허를 찌릅니다 지금부터 허를 찌릅니다 빠집니다 위로 바로 올라갑니다 자 싸움 잘해요 지금 엄청 잘하고 있어요 와우 뭐야 뮤츠 궁극기 아주 그냥 어? 아픈데 됐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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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넌 채워주고 그렇지 우린 먹을 필요가 없거든 그 필요 없죠 잡았고 잡으러 가자 잡으러 가자 됐쩨 이 정도 견제만 해주면 충분해 밑에 그거 있나? 없구나 있구나 못 잡겠는데 아 잘변님이 쭉 많이 하셨는데 어쩔 수 없다 잘하고 있어 형님아 싸움 잘하자 진짜 피카츄 아 파괴건소이 약간 문제긴 한데 넌서스긴 한데 아 파괴건소 아 파괴건소 때린다고 저걸 때리는건 미스였어 임마 됐쩨 오케이 파괴건소 있기 때문에 파괴건소만 잘 말해주면 오케이 됐쩨 이거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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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으아아아아아 아 이거지 아 짜릿해 이겁니다 이거예요 다 최고의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잘했어 진짜 전투를 진짜 잘했어 이제 맞판 가겠습니다 오 근데 되게 많이 오른다 바로 잡히죠 내 발을 발을 주무시러 가셨구만 어쩔 수 없구만 벌써 열두시네 이렇게 재밌게 하니까 열두시가 금방 되십니다 마판입니다 ania ег single 이상해 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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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청자가 많이 없으니까 다들 주무시로 가셨는지 많이 안계시니까 슬프다 젠장 아무도 채팅을 쳐주시지 않아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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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좋아 아파누 화이팅 한번 캐리해보겠습니다 간다! 도대체 할 줄 아는 애구만 정확히 알고있어 니가 먹어야되네 뭐라고? 안먹고 그냥 가겠다고? 나한테 안주겠다고? 나를 레벨업 빨리 시켜주겠다고요? 이거 다 맞으면 안되는데 마인맨이 있어가지고 이거 위험한데? 와 다행이다 뺏기는줄 아네 마인맨의 이너지가 어디서 오케이 진화 이제 드시면 됩니다 야 이거를 이렇게 맡기는구나 아 안되겠다 마인맨이 약간 위험합니다 지금 이제 니가 먹어 정확히 알자 정확히 알자 다 잡았어 한마디 떼고 다 잡았어 파괴 연속적으로 갈건가 보구나 좋아 아래쪽 지금 좋습니다 아래쪽 좋아요 우리는 위에서 수비만 하면 되거든 내가 먹었거든 내가 먹었거든 그렇지 그렇지 아래쪽 아래쪽에서 이름만 뽑아주면 되거든 아깝다 이불로 스피드 안썼습니다 굿 됐어 내가 여기 지키고만 있으면 돼 일로와 먹고싶지 하나 둘 셋 넷 다 저쪽으로 가면 다 가운데로 가셨으면 여기 누가 지키나 우리 전투 민족이라고 잘한다고 누가 지키나 여기는 어? 여긴 누가 지키냐고 어? 아싸 위에는 나 혼자 지키면 된다 충분해 됐어 됐어 충분해 배워먹고 견제만 해주면 되거든 욕심을 부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VIP님 안녕하세요 먼저 레벨 8 됐고 이상했고 또 진화만 안시키면 돼 지금 아 아마 위에 오린지 힐이 있기때문에 못 잊어 왔다 그렇지 우리는 버텨주기만 하면 되거든 굳이 무리할 필요 없거든 버텨주기만 하면 되거든 언제 tenho 거기 죄송합니다 성능 Even 예상 넌 변호사 비03 Kerry 마음의 세계가 나라 이게 바로 전투라고 이게 바로 전투다! 알겠냐? 됐죠 충분히 잘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래쪽이 비니까 아래쪽을 또 공략을 하겠지 그러면은 아래쪽 한 명 오는 거를 내가 잘 잡아주는 거야 아니 뭐야 우리는 방어태세를 갖추면 됩니다 임전태세 자 와봐! 먹고 싶지? 먹어봐! 일로와 위쪽에는 사람 많으니까 아래쪽으로 오르는게 좋을거야 와봐 이런!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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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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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임마 전투민족한테 불가능은 없다! 자 욕심부리지마 라프라스 그렇지! 아주 좋아요 흐름은 아쉽습니다 자 런! 자 런! 저런! 아니 쪘는데! 쪘는데! 야! 스턴이 엄청 걸리네 쪘어야 분위기 반전되는데 아쉽다 안써도 반전은 되겠지만 자 우린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위쪽으로 갑니다 유나이터 안썼던거 여기서 쓰겠습니다 제가 이거 먹어주고 빠져주고 이렇게 때려주고 이렇게 한번 잡아준 다음에 유나이트 한번 쪄주면서 이렇게 한번 잡아주면은 이렇게 3명이 한번에 진작 아야 아프다 하지만 여기 밀어주면 모든게 끝 모든게 끝납니다 이제 밀어주면 밀어지만 하면 끝나는데 밀어질까? 안 밀어진다 빠져있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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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밀어진다 된장 잘하잖아 바로 위로 올라오겠지 그럼 바로 위로 가준다 바로 크리스피 한 발 끄어주면서 오겠지 안올리가 없어 안온다고? 오잖아 봐봐 오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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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맛있어 보일지는 모르겠죠 어부아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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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예상 못했다 이건 예상 못했다 아아 그렇지 여기 양념 뿌려준거 제대로 뒤작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요 와우 와우 호우 짜릿해 자 저 뮤츠 혐수소 내에 못잡아 아직까지 아 아 근데 궁이 궁이 애매한데 나 위에 있다 일단 분명히 먹으러 갈거야 오 뒤졌다고 저거를 좋은데 아니 근데 잠깐만 잠깐만 거기서 당하고 당하고 있으면 안되는데 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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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진짜 유나이트 유나이트 찰 때까지 가만히 있길래 때리만 때리지 때리면 너네가 손해야 지금 살아있는 사람 몇 명인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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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봐 때려봐 에너지하고 있어 이제 너한테 이제 희망은 없어어 어 빵 됐어 린치 기만하면 돼 왜 밍란형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오직 오셔야지 실팩새끼 얼른 해줘요 마판인데 기분 좋게 마판으로 때린다고? 어머나 이제 우리 레쿠잡 레쿠잡 우리 뭐 안 지켜도 되잖아 20초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전투만 잘해줘가지고 얘네 꼴만 못났게 해주면 되지 뭐 끝 아니 나 위에다 썼는데 왜 아래로 나가냐고 못났죠 시합 종료 이겼어요 아 오신김에 출석체크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아직까지 유튜브 구독 안 누르셨다면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누르시면 다음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압도자 승리로 이겼습니다 7교시에 졸았어요 이런 다들 잘했어요 잘했다 야 잘했어 야 다오고 싶지만 저도 이제 오늘은 일찍 자야 돼서 여기까지 하도록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다 이